하이 랜디! 한 달 전 고양 스타필드 팝업 스토어에 마니입니다. 팝업 중 스타필드 안에 토이 킹덤이라는 큰 장난감 매장에 있어서 구경 갔었는데요. 여기가 평소에는 인터넷보단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 크리스마스 맞이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2024년 신년맞이 요즘 장난감 하울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제 눈을 사로잡은 엄청난 퀄리티의 마법소녀 요술봉들 예전에 랜디님이 요청해주셨던 작품이어서 한번 담아봤어요. 그 외에도 신박했던 우산 요술봉이나 캐리어 장난감도 담아봤습니다. 예전에 바비 워터리벨 장난감 여러분이 좋아해주셨었는데 디즈니 프린세스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담아야지. 다음은 저의 차의 랜덤 장난감이었던 레인보우콘 시리즈. 무려 꼬리가 달린 머메이드콘 신상이 나왔길래 들러봤습니다. 꼬리 색깔로 미리 인형을 고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거는 안 담긴 했는데 요즘 미미랑 주주 시리즈가 이렇게 90년대 빈티지 컨셉으로 나오는 거 아셨어요? 아니 완전 패키지부터 옷까지 90년대 그 자체라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 장난감 하면 또 티니핑 빠질 수 없죠. 바로 전에 티니핑 하울을 했는데도 예쁜 장난감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티니핑도 몇 개 줍줍해왔습니다. 특히 피규어는 퀄리티가 좋아서 실물로 보는 게 좋더라고요. 아쉬웠던 반쪽짜리 케이크도 얘로 완성시켜주고 아니 티니핑 아케이드 오락기도 나온 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건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핫했던 실리콘 테이프 장난감 이것도 세일 중이길래 냉큼 집어왔습니다. 궁금하죠 여러분? 아 여러분이 좋아해주셨던 쿠키즈 메이커리 발견 여러분 여기 제 영상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리뷰했던 영상이 마트에서 송출되게 계약이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신박한 장난감들도 발굴해서 여러 가지 사심 담아서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아 토이킹덤뿐만 아니라 여기 실바니안 팝업스토어도 열렸어서 여기서도 사왔답니다. 다 합쳐서 약 50만원 상당의 요즘 장난감 하울 시작합니다. 신년맞이 요즘 장난감 하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진짜 재밌는 장난감들이 많아 보였는데요. 자 오늘 리뷰할 애들부터 한번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머메이드 콘 서프라이즈 크리스마스 한정판 실바니안 두더지 실바니안 가족 그리고 우리 뽐푸 뽐푸 테이프 풍선팩 따로 단독 리뷰로 가져올 예정이고요. 진짜 비주얼 깡패인 새로운 마법소녀물인 바랄라 페어리즈 시리즈들 다운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법팔찌 트윙클 하트랑 요술봉 세트 플로라 요술봉 세트 음식 들고 있는 인형이 나오는 스너클즈 시리즈랑 요 디즈니 프린세스 워터 리빌은 쇼츠에서 제가 언박싱 하겠습니다. 에어브러쉬 플러쉬 그리고 또 엄청난 사이즈의 라라의 비밀 캐리어랑 꼬미 구슬봉 이거는 우산 모양 요술봉이거든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국내 마법소녀물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별도로 단독으로 언박싱 나중에 같이 한번 해봐요. 그리고 캐치티니핑 베리 하트 코디 세트 인형이 엄청 디테일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저번에 없어서 아쉬웠던 세컴핑 하우스 요거는 쇼츠에서 까고 요것도 피규어들을 실물로 봤는데 얘네 둘이 진짜 귀여워가지고 쇼츠용으로 같이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메이킹 스킨십 아니 요즘 핫한 먼잡기 에디션으로 나왔더라고요. 먼잡기가 나왔다고? 하고 한번 사와봤습니다. 요것도 제가 단독으로 언박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엄청난 플레이모빌 대형 피규어 장난감 요거까지 오늘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제가 기대했던 머메이드 콘 서프라이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뿔이랑 꼬리 색깔을 보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홍하, 송아지, 강아지, 코끼리, 고양이 중에 다양한 애들이 나오는데 제가 원했던 게 딱 이 코끼리였거든요. 근데 딱 코끼리가 한 마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운명이다 싶어서 데리고 왔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뿔부터 엄청난 쉐이커 스노우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뿔의 피규어를 잘 보시면은 코끼리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너 버전에는 또 어떤 서프라이즈가 들어가 있을지 짜란 알 깨고 나와라! 이녀! 짜란 아! 귀여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쉐이커 뿔도 얘 여기에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따로네요. 이거는 여기 안쪽에 레버를 돌려서 이렇게 장식하는 용도인가봐요. 서프라이즈 봉지 3개 무슨 이상한 슬라임 같은 거 한 팩 스크래치 지도가 나왔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뭘까요? 가이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바다 탐험 지도랑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떼면은 숨겨진 그림이 있다 나올 거고 악세서리랑 아, 슬라임이 아니라 비눗방울이래요. 비눗방울 해봐야겠죠? 오, 그리고 모래 속에서 악세서리를 찾는 것도 있나봐요. 대박이다. 스티커 그리고 머메이드 콘 스노우볼까지 구성입니다. 저는 엘리펀트 콘 셀리가 나왔어요. 나머지 애들도 귀여운데 여러분이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엘리의 배 스티커부터 확인해볼게요. 머리가 이렇게 산발인 거는 이 뿔을 가리기 위한 생존 전략인 걸까? 빨리! 스티커! 짜란! 문어가 보석을 달고 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프라이즈 팩 먼저 뜯어볼게요. 얍짜란! 비눗방울 세트네요. 여기에다가 액체를 담고 이렇게 호흡 불어주는 건가 봐요. 너무 귀엽다. 조개 모양 그릇! 그리고 조개 헤어핀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얘 산발 머리를 조금 정리해볼게요. 귀여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거는 스티커처럼 보이는데 입양 증서랑요.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지금 추워서 조금 언 것 같은데 원래 손에 묻지 않는 매직 샌드 있죠? 그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액세서리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이 액세서리들을 숨기고 찾아내서 팔찌를 만드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어 나라의 지도가 나오는데요. 긁어볼까요? 첫 번째 보물은 이 쉐이커였고 두 번째 보물이 비눗방울 세 번째 보물이 모래에서 보석찾기 네 번째 보물이 스티커 마지막 보물은 머리핀이라고 합니다. 비눗방울 시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벌써 거품이 막 나와. 여기에다가 넣어서 으으으! 해볼게요. 우와! 엄청 잘 돼! 한번 불어보실래요? 빨리! 이너 컨셉이다 보니까 바닷속을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컨셉에 맞으니까 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슬라임들 보다는 이 비눗방울이 조금 더 취향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난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실바니안 시리즈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바니안이 얘네들이 둘 다 한국에 정발이 안 된 애들인데 그 실바니안 팝업스토어에서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냅다 사왔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또 엄청 유명했었던 그 두더지 가족이거든요. 우와! 진짜 이 킹 받는 비주얼 매끈한 머리 어떡할 거예요. 두더지 엄마 아빠 그리고 청소년 두더지 두더지 하니까 그 노래 생각난다. 펭귄러브스매브 라는 웹툰에서 두더지 두더지 어딨어요. 근데 엄청 귀엽죠? 실바니안 정원 텃밭에 입주를 할 가족입니다. 다음은요. 우리 크리스마스 한정판.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신년맞이 하울이라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천사와기 고양이들을 보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짜란! 이렇게 크리스마스 가정 느낌도 날 수도 있고 성가대 느낌도 날 수 있는 건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페르시안 털 부승부승 고양이 이 꼬리펌 꼬리와 일반 실바니안보다 더 털이 부승부승합니다. 하얀색 고양이도 디테일 뽀짝한 금색 오너먼트들 우와! 천사 보세요! 미쳤다고 진짜 귀엽다고 어떡하냐고 털 부승부승하기 하얀색 페르시안 두 마리 그리고 깜찍한 성가대 모자 두 개 진짜 깜찍쓰! 그리고 금색 나팔이 들어가 있는데요. 짜란! 깜찍하죠? 진짜 미쳤다! 이외에도 이제 별모양 이런 요술봉을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트리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너먼트들을 떼가지고 쭉 꽂아주면 돼요. 앞이랑 뒤에도 마지막으로 별까지 짠! 여기 있던 성가대 악보도 이렇게 뜯어서 접어서 미니 성가대 악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짜란! 그러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가대 완성! 다음 장난감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요! 히치티니핑! 베리하트 코디 세트 인형을 언박싱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샀냐면요. 이 마법소년 미니어처들이 엄청 귀엽게 나와서인데요. 얘는 지금 이 핫추핑이랑 같이 변신한 애거든요, 로미가? 이 핫추핑 말고 다른 로열핑이랑 변신한 애들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미니어처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제일 큰 버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미 교복까지 들어가 있어서 변신복보다 이 옷이 난 더 귀여운 것 같아. 파리! 짜란! 우선 로미 인형이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 인형들은 이렇게 팔 관절이 들어가 있는 거는 국룰인가 봐요. 옷 내 관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옷 퀄리티가 아무리 봐도 아쉽네요. 변신 부츠까지 신은 로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리즈를 산 이유가 뭐냐면요. 요술봉들!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하지 않았던 슈가 매직 쉐이커라는 요술봉입니다. 대박 아닙니까? 완전 귀엽지 않습니까? 리뷰했었던 슈가 프리즘 샷! 그리고 슈가 베리 팩트! 이 슈가 베리 팩트가 진짜 리얼해요. 열릴까? 아 열리잖아! 여기에 로미 가방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 슈가 베리 팩트가 이렇게 쏙 들어간대요. 너무 귀엽죠? 디테일이 너무 좋아. 너무 리얼하고 완전 귀엽죠? 그래서 로미가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슈가 프리즘 샷은 들 수는 없네요. 고무줄 같은 걸로 고정시켜야 될 때. 여기에 이렇게 스탠드도 있어서 거치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 옷보다 교복이 더 예쁜 것 같기 때문에 교복을 한번 갈아입혀보겠습니다. 짜란! 교복을 갈아입혔습니다. 교복이 확실히 귀엽죠? 로미의 슈가 베리 팩트를 여기 딱 넣어서 이렇게 허리춤에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인형은 뭔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 미니어처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베리 하트 코디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주루 스노클스 가차 리뷰입니다. 14마리 중에서 나오는데 쿠쉬팝 페즈 아시죠? 페즈 하리보도 있어요. 여러분 하리보 갖고 싶다. 서브웨이도 갖고 싶어요 사실. 서브웨이도 유명하니까. 그리고 프랭글스도 있대요. 프랭글스도 갖고 싶어. 마루찬 이거는 라멘 브랜드 같아요. 아닐 수 있음.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얼룩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켈로그. 그리고 마이크 아이크? 뭔지 모르겠어요. 츄파춥스. 타바스코? 이거 너무 웃길 것 같은데요. 이거 궁금하다. 그리고 시나본이라는 뭔가 시나몬롤을 파는 회사 같고요. 허시도 있어요 허시.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콜릿 브랜드 같아요. 그리고 멘토스. 아 저 요즘 코끼리에 꽂혀있는데 제발 멘토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브랜드만 안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짠 우와 페즈를 들고 있는 까만고양이가 나왔습니다. 퐁싱퐁싱하고 되게 좋은 촉감이에요. 뭔가 봉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스네클즈 친구들 컬렉터스 가이드. 아 나 이 멘토스 너무 갖고 싶다고. 이게 타바스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켈로그는 프루츠링을 들고 있네요. 하리버 나왔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이게 미니 브랜드 시리즈의 최초의 봉제인형 시리즈래요. 이 미니 브랜드가 이렇게 조그만 미니어처들만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최초로 나온 거고. 평소에 나오는 미니어처 사이즈가 딱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의 두 배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페즈 스티커도 나오고. 캐릭터에 관한 스토리도 들어가 있는데. 낚시를 하다가 페즈를 낚았는데. 물고기보다 페즈를 더 마음에 들어한다. 이런 스토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스티커까지. 아 내가 자꾸 스너클즈라고 했네요. 주루 스네클즈 시리즈였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뿌려팻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인형에다가 뿌리는 형식이는데. 이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제가 사와봤거든요. 오피. 짜란. 스탠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사용설명서. 아티스트가 되어 나만의 뿌려팻을 꾸며봐요. 스탠실처럼 이렇게 문양을. 에어브러쉬. 이게 여기 너무 신기하네.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하는 형식인가 본데요. 수동 에어브러쉬래요. 뿌려팻 종류가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유니콘, 투들, 몽키, 스키, 붕어. 물개. 저는 일단 진짜 원픽 유니콘 가겠습니다. 원픽 유니콘. 뭐가 나왔을까요? 오 유니콘 나왔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작다. 에어거닝 이렇게 합체가 되고요. 깜찍하죠? 이 사방에 튀면은 난리 날 것 같아서 제가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 스텐실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다가 에어브러쉬를 쏘면은 이렇게 하얀색 음표 모양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큰 애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 위에다가 에어브러쉬를 하면은 딱 별만 3개가 딱 생기겠죠? 여기저기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가보자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훅 하면 에어브러쉬가 된다고 하거든요. 갑니다. 아니야, 연습 한번. 빨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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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완전 신기하거든요. 해볼게요. 갑자기 잘 안 나오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적셔가지고 수분기를 많이 만들어준 다음에 하면은 더 잘 나온대요. 뿌락 아파요. 빨리. 자, 그리고 이제 색깔을 교체할 때는 이 입고 부분을 휴지로 잘 닦은 다음에 교체해주라고 합니다. 짜잔. 오, 잘 나온다. 말렸다가 이거 다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간 치명타 입은 느낌 아니에요? 오, 귀여워. 불어팬 업그레이드 버전.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하루 정도 하면 잉크가 다 완전히 마른데요. 그 다음에 얘를 손빨래로 조물조물조물해가지고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장점인 에어브러쉬 플러쉬였습니다. 사실 별로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괜찮네요,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바랄라 페어리즈 마법소녀 시리즈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새로운 마법소녀물이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정발이 되면서 마법소녀 장난감들이 같이 정발이 됐습니다. 바랄라 페어리즈는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노란머리 캐릭터의 요술봉도 일단 주문은 해놨어요. 아, 여러분 이 바랄라 페어리즈가 지금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엄청 유서가 깊네요. 되게 오래된 마법소녀물 시리즈네요. 특초물로도 나왔었고 2D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었는데 별의 마법성 2022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한국에도 2023년에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일단 마법소녀 덕후로서 너무 예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짜란!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날개가 감싸고 있는 보석 하트에 왕관까지 이제 들어가 있죠? 아, 여기에 이제 바랄라 페어리즈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줄거리까지 적혀있네요.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는 시아와 폭포링 향긋한 꽃을 좋아하는 웬디와 뮤뮤 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하는 레나와 루루 링 일단 얘, 이거를 한번 열어봅시다. 안전핀을 제거!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매직볼이 가차공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 나오는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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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공 안에... 이렇게 생긴 마법참이 들어가 있는데 참이 엄청 귀엽지 않나요? 디테일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악세서리를 만드는 건가 봐요? 나머지도 꺼내볼까요? 가차볼도 보석 느낌이라 너무 귀엽다고... 오로라 코팅된 비즈가 나왔습니다. 뭔가 되게 칭숙한 모양이네요 저한테... 다음! 작은 비즈들이랑 하트비즈랑 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예쁜 튤립 참이 나왔습니다. 각자 캐릭터마다의 대표 참인가봐요. 자 이렇게 마지막 참까지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이 참이 주인공 시아의 참이고요. 이 하트 참이 웬디의 참이고 달 참이 레나의 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하트랑 튤립 모양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걸로 한번 팔찌를 후딱 한번 만들어볼까요? 가운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얘를 넣어주고 양옆에 비즈들을 끼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깜찍한 팔찌가 완성됐는데요? 마지막에 이 하트 참을 이렇게 번갈아 끼워주면은 오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길이를 조정해준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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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가지고 이 뒤에 얘를 쫙 조여주면 짠! 팔찌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 팔찌를 만들 수 있다? 이 통은 진짜 절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 약간 악세서리 같은 거 보관할 때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트윙클 마법 팔찌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요술봉! 플로라 요술봉부터 가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이 요술봉 크기부터 기강이 남달라요. 엄청 큽니다. 귀엽지 않나요? 얘네들이 특찰물 출신이라 그런지 요술봉이 엄청 커요.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아까 엄청 귀여웠었던 참들 있죠? 참들도 노란색으로 이거는 무슨 꽃인지 모르죠? 다른 꽃 이거는 해바라기 얘네들이 뭐 이렇게 참에 따라가지고 또 뭔가 다른가 보다. 그쵸? 그리고 웬디의 친구 뮤뮤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우와 뭔가 장난 아닌데요? 여기 옆에 이거 다 끼울 수 있는 건가? 끼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거 뭐 이렇게 끼우는 것 같죠? 옳게 장난 아니에요. 아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거를 빼면요 연주 모드래요. 너무 귀엽다 이거. 그 세일러문에 옛날에 꼬마세라가 이렇게 생긴 종을 썼었는데 건전지를 얼른 넣어볼게요. 건전지도 AAA짜리 두 개밖에 안 들어가네요. 이 건전지 넣는 부분이 발바닥인 점도 너무 디테일해. 온! 파랄라 바보 클라워 화이팅! 이거를 두드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걸... 뭐야? 파랄라 바보 클라워 화이팅! 와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 흔들면은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에 따라서 지정된 음이 하나하나씩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요. 멜로디를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 제가 알던 반짝반짝 작은 별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뭔가 익숙한 동료가 흘러나옵니다. 하나 더! 박치는 바꾸놀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거를 위에 올려서 요술봉 모드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요술봉 모드에 위에 이제 뮤뮬링을 이제 끼우고요. 이 마법 모드에서 이걸 누르면은 주제곡이 나옵니다. 어? 이것도 흔들면은 뭔가 소리가 나네. 얍! 근데 이 바랄라 페어리즈 노래들이 동료에서 다 차감된 그런 노래인가봐요. 계속 마법봉을 흔들면서 주제곡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이 마법봉보다 이 연주 때가 참 재밌네요. 가운데 이렇게 하트창 같은 거는 그냥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 갖고 있었던 이 참 있죠? 추가로 꾸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방구석에도 싸울 수 있는 마법소녀 요술봉이 또 하나가 늘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야에 요술봉과 트윙클 하트를 꺼내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커 너무 커. 뭔가 그래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 캠핑용 키링 고리 같은 거 아시죠? 사낭용 고리. 사낭용 고리에도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어. 너무 깜찍하잖아? 벨트 같은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핸드백이래요 여러분. 이 고리로 끈을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핸드백 연출을 할 수 있는 줄이라고 합니다. 건전임부터 넣겠습니다. 온! 옆! 가운데 여기 귀여운 포포링 있죠? 끼워줄 수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펜던트들을 보관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펜던트들도 아까 이 팔찌에 있던 펜던트들이랑 다 호환되는 거 같아요. 간식을 좋아하는 애라 가지고 엄청 다 디저트 모양이네요. 요 참들이. 요렇게 참을 보관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노래가 나오나요? 여미여미 바랄라 페이지! 한 세 가지의 노래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반지에 또 반응을 한다고 하거든요. 반지 뒤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버튼을 누른 것처럼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샥! 여미여미 바랄라 페이지! 그리고 여러분 요기 하트 버튼을 눌러서 귀를 이렇게 달부착할 수가 있대요. 하얀색이라서 떼타기 쉬워가지고 좀 빨라는 건가? 너무 보드라와가지고 진짜 계속 만질 것 같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빼도 엄청 귀엽습니다. 자 이제 요술봉 가봅시다. 요술봉도 이 시성 강탈하는 펜던트가 달려있어요. 얘도요 여러분 변신이 됩니다. 여기 잠금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얘를 이렇게 접어서 짠! 이것도 이렇게 악기 모드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귀엽잖아. 이것도 일단 배터리를 넣겠습니다. 버튼 온! 왜 태어났니? 캐스터네지처럼 얘를 이렇게 탭하면 소리가 나네요. 여전히 박치면 가지고 놀기 힘들다. 되게 음악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저거랑 이거랑 같은 음악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요술봉 모드로 한번 해봐야겠죠? 다시 이렇게 내려서 요술봉 모드로 변신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또 열쇠 모양의 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열쇠가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 참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옆에 있죠? 여기 하트 모양이 있는 부분에는 요 참들을 원하는 대로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요술봉 꾸미기죠? 그리고 위에는요? 또 얘를 앉혀서 요거까지 씌워주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여워, 토끼 모양. 폭포링을 이렇게 합치시켜줬어요. 이렇게 해서 요술봉 완전체입니다. 이거를 눌러보면 이거랑 노래가 똑같네요. 그건 좀 아쉽다. 그래도 일단은 이 시리즈는요. 제가 볼 때는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뭔가 좀 과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마법소녀의 정석 같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바랄라 페어리즈 왕부 시리즈였습니다. 마지막은 대망의 거인 플레이모빌 공주님 언박싱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짱짱하게 직립하는 공주님 플레이모빌 일단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와 이거 이렇게 왕관도 벗겨져요. 이거 애기들 쓰고 놀기도 너무 재밌겠다. 그죠? 이 플레이모빌이 완전 그 작은 사이즈를 그대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은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성에 있는 모습 보면 진격의 공주님이 앉는 것도 이렇게 바로 앉을 수도 있고 저는 기회가 되면 공주님 말고 다른 애도 사고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네요. 아이덴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장난감 영상을 하울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리뷰한 장난감들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언박싱 하지 않았던 장난감 리뷰 영상들도 계속해서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